스마트폰의 용량이 큰 파일이 저절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지우지도 않았는데 파일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파일로 갑니다. 내 파일이라고 하면 파일 관리자가 있어요. 그걸로 갑니다. 여기에서 저 위의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이 나와요.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클라우드를 연결시켜놨어요. 내 파일 홈 편집부터 먼저 살펴보겠어요. 내 파일 홈 편집에서는 여기 최근 파일과 카테고리 있죠. 이것을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최근 파일과 카테고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잠시 후에 최근 파일과 카테고리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안보인다 하면 이렇게 하면 최근 파일과 카테고리가 안보입니다. 최근 파일은 최근에 실행한 그런 파일입니다. 카테고리라는 것은 동영상, 음악, 사진 이렇게 여러가지를 분류를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카테고리입니다. 뒤로 갑니다. 다음 얘기해 보시면 와이파이 연결시키기 파일 관리에서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와이파이 연결할 때만 쓴다. 데이터는 안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를 해놨어요. 그 다음 숨김 파일 표시는 시스템의 숨김 파일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표시 안하는게 좋겠죠. 그래서 체크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주제로 말한 어떤 자기가 저장해 둔 파일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 파일의 크기가 여기 있죠. 저는 제가 이렇게 976GB로 굉장히 크게 설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1000개월이라고 제가 설정해 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파일이 큰 파일이 용량 큰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오래 두었을 때 저절로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뽑고도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기금으로. 그래서 큰 파일의 크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면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5MB나 100MB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고치려면 직접 크기 설정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터치해 가지고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여기에 단위 있죠. 기가바이트 있죠. GB는 기가바이트입니다. 여러분은 기가바이트로 안 되어 있고 메가바이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MB로 되어 있을 거예요. MB를 하지 말고 기가바이트를 선택하세요. 기가바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최대한 늘려줍니다. 최대한도를 지금 현재 제가 삭제를 해버리고 한번 늘려볼 게 있어요. 삭제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 보세요. 976 사이의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놨죠. 여기에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976 저는 976이 입력되었어요. 그리고 단위는 기가바이트로. 일반적으로 이 일기간은 1000메가바이트죠. 그러니까 단위를 기가바이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게 완료를 이거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76 기가바이트를 했고요. 파일 크기를 이 정도까지 976 기가바이트까지 나오는 그런 기관은 없죠. 그러나 최대한 대로 해서 모두 저절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뒤로 갑니다. 또 뒤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이게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짧으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삭제되버려요.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터치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6개월이 6개월이 있고 9개월이 있고 12개월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체크하면은 기본지리는 이쪽에 체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기간 설정 이걸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툭 터치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밑에 나와요 이게 1과 1000 사이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놨죠. 그니 1000개월이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1000을 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도 직접 기간 설정을 해서 1000개월로 설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삼성 스마트폰의 갤럭시 노트에 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아까 여기 보세요. 최근 파일 있죠. 이 최근 파일은 최근에 자기가 터치해서 실행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이 여기에 다 뜹니다. 그래서 358이라고 쓰는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의 358까지 쭉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358이 터치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쭉 본 것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이렇게 음악이고 뭐고 차례대로 쭉 다 나타나요. 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있죠 이게 카테고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다운로드 설치 파일 이렇게 분류를 해 놨어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카테고리 분류입니다. 장르죠. 지금 현재 보이죠? 이걸 안 보이게 현재 이 최근 파일과 카테고리를 안 보이게 해 볼게요. 안 보이게 하면 이 터치해 가지고 터치를 어느 대로 하느냐 하면 제일 위에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 터치해서 여기에 아까 조금 설명했죠. 내 파일 홈 편집에서 지금 현재 이게 체크되어 있죠. 이 체크를 없애면 안 보이게 됩니다. 체크 없애버릴게요. 그럼 다시 뒤로 갑니다. 가보면 없어졌죠. 여기 보세요. 네 파일에서 내장 메모리가 바로 나옵니다. SD 카드가 바로 나오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나오고요. 그 앞에 제일 위에 있는 세금 실행 파일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안 보이죠. 다시 복구하려면은 2.3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설정으로 가서 여기서 내 홈 파일 편집에 다시요. 내 홈 여기서 내 파일 홈 편집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재금 파일과 카테고리 터치를 터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가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세금 파일과 카테고리가 다시 나타났죠.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내장 메모리 이것을 이에 대한 파일의 설정이라든가 관객에서는 다음 강의에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